5. 행복의 의지 두 사람을 완쾌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을 마련하는 가장 건전한 길이란 것을 근숙도 납득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낼 수 있었다. 제스처면 어떻고 연극이면 어떠려야 싶었다. 그러나 죄라는 의식 없이 방근숙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한없이 괴로웠다. 이 괴로움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이겨나갈 수 있다면 사람의 감정이란 심려는 그 깊이를 청량할 수 없을 것이다. 방근숙과 나는 의사를 찾아가 치료비를 갑질로 늘리더라도 가장 좋은 약을 써달라고도 하고 병원 규정상 특별 취급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의사 지시에 따라 어떤 고가의 약이라도 사겠다고 말했다. 6. 보호자의 성의 있는 제안은 의사를 감동시켰던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환자와 차별까지 해서 특별 취급을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약했다. 또 환자의 옷을 완전히 새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가능한 한 영양가 높은 음식물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자를 위한 일거수 일투족을 조심하기로 했다. 나는 근숙에게 말했다. 이것이 행복의 의지입니다. 7. 코발트 빛깔의 하늘이 연일 계속되었다. 아내의 얼굴도 한결 맑아졌다. 동작 하나하나의 성의가 넘쳐 보이는 내 태도를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면서도 마음속에 기뻄이 표정으로 나타났다. 8. 당신의 얼굴이 퍽이나 정다워 보여요? 머리칼에 국화꽃을 꽂아주는 나를 쳐다보며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9. 가을이 오면 사람은 누구나 정다워지지. 나는 이런 대답을 하면서 아내를 쳐그네 했다. 10. 가을이 지나면 다시 가혹해지나요? 내가 언제 가혹할 때가 있었소? 10. 한동안 당신은 제가 무슨 말을 하기에도 겁이 났어요. 그친 눈을 하고 그친 표정을 하고 그랬던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11. 내 딴에는 눈치를 베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사람은 쉽사리 감정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12.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변한 거지. 당신의 용태가 나빠졌을 때 나를 보는 눈이 가혹해지고 당신의 용태가 조금 나으니 당신의 마음이 정다워지고. 13. 내 용태가 나아졌는가요? 누구에게 묻고 있소? 당신 자신이 잘 알텐데. 나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거울을 봐요. 거울을. 아주 해맑게 건강하게 보여요. 14. 거짓이 아니라 아내의 용태는 육안으로 그 차도가 보일 만큼 현저하게 나아진 것 같았다. 15. 미국에서 개발된 좋은 약이 근래에 들어온 덕분이기도 하고 신선한 과일을 접이며 간, 고기 같은 고단백 식품을 계속 먹었기도 하지만 내 정성에 보람이 나타난 것이 틀림없었다. 15. 방근숙의 남편의 차도도 뚜렷하다고 한다. 16. 거짓말 같아요. 주일마다 혈색이 좋아오거든요. 그녀는 복잡한 표정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16. 방근숙은 종전의 남편이 자기의 신경을 건드리기만 하면 밝은 화를 내며 표정이 굳어졌는데 요즘은 춘풍의 수양부들처럼 너그럽다는 것이다. 17. 내가 좋은 경량이라고 말하자 웃으며 대답했다. 18. 이게 행복의 의지인가요? 하여간 두 병자의 용태가 나아진다니 좋은 일이었다. 그 용태 호정과 정밀화해서 우리 행복도 커가는 것 같았다. 18. 해가 짧아져 어둠이 일찍 깃던 길을 우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손을 잡고 걷기도 했다. 병원으로 갈 때도 병원에서 돌아올 때도 둘은 쾌활했다. 19. 남의 불행위에 쌓인 행복의 성은 모래의 성이다. 의대의 성과 누구에겐가 들은 적이 있는 이런 말귀가 불길한 파문을 가슴속에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20. 삼십몇 년의 세월 가시던 불에 길을 걸어 겨우 만난 사랑이란 상념에 이르자 그런 감정도 아침 햇빛에 녹는 이슬이었다. 20. 그러나 길은 아직도 아득했다. 죄의식을 없애고 뜨뜻한 결합을 이룰 수 있기까지엔 아직도 험준한 고개가 첩첩했다. 21. 방근숙의 점근운동은 의외로 빨리 효과를 거뒀다. 근숙은 10월 초순 마산의 Y학교로 부임했다. 우선 하숙을 하다가 곧 알맞은 집을 사들기로 했다. 21. 나와 근숙은 병원에 가는 길 돌아오는 길로 틈을 타서 집을 보러 다녔다. 방은 세 칸쯤은 있어야 하겠고 약간의 떨도 있어야 하겠고 수도나 전기사정이 좋아야 하겠고 그러면서 값은 흐려야 하니 그런 집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다. 22. 그러나 근숙과 더불어 집을 보러 다니는 일 자체가 즐거운 행락처럼 되었다. 마산이란 도시는 그 골목골목을 샅샅이 다녀보면 뜻밖의 매력을 가진 곳이다. 23.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세련된 품위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하고 자질구려한 집들에 끼어 제법 아담한 집이 나타나기도 한다. 24. 비탈길을 끼어 오르다가 문득 뒤돌아보면 바다가 바로 눈앞에 깔려 있기도 하니 얼핏 보면 단조롭지만 변화가 많았다. 25. 나는 근숙과 어울려 이골목 저골목을 돌아다니는 바람에 마산에 대한 애착이 더욱 짙게 느껴졌다. 26. 어디 한적한 곳에 집을 짓고 평생 살면 원도 한도 없겠어요? 27. 길가에 만발에 흩어진 코스모스 꽃잎을 만지작거리면서 근숙은 말했다. 27. 그럴 수도 있겠지요. 나도 그와 같은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만 마산은 사람을 너무나 퇴형적으로 만들지는 않을까 해요. 28. 선생님 아직도 대단한 야심을 가시신 것 같은데 대단한 야심이란 게 있을 턱도 없지요. 28. 그런데 그런데 방선생을 만난 이후에 일종의 희망 비슷한 것을 느꼈지요. 29. 그 희망을 제 분수로는 대단한 야심이 될지 모르긴 하지만 29. 방근숙은 화사하게 웃었다. 진정 행복한 감정이 가슴에 넘치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30.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환상 속에서만 살 수는 없었다.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30. 그런데 그분의 차도는 어때요? 그분이란 방근숙의 남편을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다. 31. 방근숙이 그분이라고 할 때는 내 아내를 말하는 것이고 놀랄만큼 좋아졌어요. 31. 그분은 방선생의 정건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대단히 환영해요. 자기를 위한 충성으로만 알고. 32. 방근숙의 말 끝이 흐려졌다. 그분에 대한 충성임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으니까요. 33. 집을 사겠다고 하니 역시 기뻐하더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다. 34. 마산에서 사는 집은 근숙의 남편과는 무관한 돈으로 사기로 우리끼리 약속했기 때문이다. 35. 그래 집에 관해서는 앞으로 되도록 말을 안 할 작정이에요. 자기와 같이 살아갈 집도 아닌데 그 집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36. 딱 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곤란한 길을 택하기로 한 것 아닌가? 36. 방선생, 과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에게 건강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아니 생명을 찾아주는 겁니다. 37. 그 대가로 우리의 행복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38. 나는 이같이 말하면서도 어쩐지 허황하게 느껴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39. 딱 잘라 말하면 건강한 사람들의 독선이 아닌가? 하지만 독선이라고 해서 누가 감히 우리를 비난할 수 있을까? 40. 사랑은 희생일 수 없다. 남의 마음을 위해서 본의 아닌 방향으로 스스로를 끌고 가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순이다. 40.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감정이지만 사람은 저마다 행복의 의지를 가져야 하고 행복의 권리를 가진 것 아닌가? 41. 선생님, 제가 무슨 고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제 생각은 선생님 생각과 꼭 같아요. 41. 나는 고맙다고 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자꾸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니 그게 저에게 대한 신뢰가 부실한 탓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요. 42. 돌뿌리가 많은 길이어서 하이힐을 신은 건수의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다. 나는 거의 손을 잡아주려다가 얼른 주위를 살폈다. 43. 이러한 나의 동작을 눈치챘는지 건수은 자기 손을 내 팔 안으로 맡겨오면서 말했다. 44. 제겐 각오가 서있어요.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 제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좋다고까지 각오하고 있어요. 44.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제 심정은 선생님과 저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다른 일은 일체 무관심합니다. 45. 그렇다고 해서 고의로 남의 이목을 자극할 필요는 없겠죠. 저는 그와 반대해요. 남의 이목을 대래 자극해보고 싶어요. 그래야만 선생님의 각오를 확인할 수 있을 게 아니에요. 46. 그럼 아직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농담이에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47. 가슴 뜨끔해지는 얘기는 앞으로 상가하도록 하세요. 48. 예. 진주로 가는 기차는 떠난 지 오래였다. 나는 새벽차를 타고 진주로 갈 작정을 했던 것이다. 49. 건수은 내가 기차를 타나 안타나 지켜본 모양이었다. 49. 진주 가는 기차가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49. 그거 큰일 났군요. 건수씨 하숙집에 신세를 끼쳐야 하겠는걸. 49. 저는 환영해요. 그러나 선생님의 각오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49.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건수과의 관계에서 가능한 한 절도를 지키려 했다. 50. 같이 있는 시간은 길게 가지려 애쓰면서도 하숙집에 갈 용기는 없었다. 50. 이와 같은 나의 태도를 건수도 이해하고 있었다. 51. 그 다음 일요일. 52. 나는 아내가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옷들을 한 구름에 싸들고 마산역에 내렸다. 52. 기다리고 있던 방건수은 그 보따리가 뭐냐고 물었다. 53. 사실을 말했더니 그녀의 얼굴빛이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았다. 54. 건수의 질투도 대단하네. 나는 속으로 당황했다. 55. 아내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했어도 그런 신용을 건수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55. 그러나 건수은 보따리를 남자가 들고 다니면 흉해해 보인다면서 한사코 내 손에서 그 보따리를 뺏어내 갔다. 56. 택시에 타서도 건수은 그것을 자기 무릎 위에 얹어놓았다. 56. 그런데 그 보통이를 끌러보려 하지는 않았다. 57. 그와 같은 것이 보통 여상과 다른 점이어서 나는 감동했다. 57. 방건수과 나와의 관계에 놓였을 때 대개의 여자는 질투반, 농반으로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뒤져보기 마련일 것이다. 57. 병원 현관에서 나는 보통이를 받아들였다. 58. 보통이를 들고 들어오는 나를 보자 아내는 안절부절 못하고 침대 위에서 상처를 일으켰다. 58. 아이고, 미안해해라. 그 보통이를 들고 왔어요? 59. 아내의 눈에는 이슬까지 맺혔다. 59. 아내는 침대 위에 보통이를 놓고 끌으려는 판인데 보통이에 싼 다음 숯에 넣은 것 같은 핸드백을 꺼내들었다. 60. 이건 뭐지요? 누구 핸드백이지요? 60. 나는 와락 급에 질렸다. 60. 그것은 방근숙의 핸드백이었다. 61. 아까 정거장에서 내게서 보통이를 빼앗듯 해서는 자기가 들었는데 그때 핸드백이 짐수로 보통이 한 기회에 쑤셔 넣었던 것을 병원에 이르자 이를 입고 그대로 둔 것이 분명했다. 61. 삽시간에 핸드백의 연유를 둘러댈 수 없었다. 62. 아내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으나 눈빛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고 있었다. 63. 누구 거냐고? 63. 나는 겨우 한다는 말이 기차간에 같이 앉은 여자가 있었는데 단단히 하느라고 내 짐에 집어넣어둔 것일 거라고 말했다. 64. 세 살 한 아이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등골에 식은 땀을 느꼈다. 64. 그러나 아내는 내 말을 그대로 믿어주었다. 아니, 믿어주는 척했다. 빨리 돌려주어야 하지 않아요? 65. 아내는 태연스럽게 말하면서 그 핸드백을 열어볼 생각도 없다는 듯이 내게 건네주는 것이 아닌가. 66. 그런 아내가 고맙다기보다 무서웠다. 그 가슴속에 소용돌이칠 거창한 태풍이 짐작되기 때문이다. 67.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내도 말을 하지 않았다. 67. 아내를 안심시키는 그 변명을 꾸며보려고 진땀을 빼는 마음이 있었지만 섣불리 무슨 소리를 꺼냈다가는 가슴의 내 벽 속을 소용돌이치는 태풍이 어떻게 폭발할지 두려웠다. 68.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입안이 바삭바삭 타는 느낌이었다. 드디어 아내가 입을 열었다. 69. 공교롭게도 낯선 여인의 핸드백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처럼 미안해할 건 없어요. 69. 아무리 병들어있는 나의 신경이로서니 터무니없는 추측은 안합니다. 69. 고맙소. 나는 겨우 이렇게 발생했다. 진정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69. 털끝만한 것으로도 한편의 소설을 꾸미는 상상력을 갖고 터집을 잡고 하던 바로 그 여자가 69. 엄청난 단서를 잡고도 그처럼 스스로를 억제한다는 건 놀라운 수양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70. 분명 아내는 어떤 위기를 피부로 느낄 것이다. 70. 자칫하면 깨어지는 물건 앞에서 사람은 최대한 조심을 한다. 71. 그런 것일까? 까딱하면 꺼지는 초롱불 앞에서 사람은 숨도 크게 쉬지 못한다. 72. 아내의 태도는 바로 그런 것일까? 72. 아내에게 나라는 존재를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았다. 73. 애인, 남편, 보호자, 절대자. 74. 그렇다. 나는 아내에게 절대자이며 하늘이며 땅이다. 75. 그 절대자가 그 하늘이 그 땅이 무너질 위기에 있는 것이다. 75. 사실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76. 아내는 그런 각박한 순간을 예감하고 스스로 하늘을 무너뜨리는 동작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76. 아내는 얼마나 그 핸드백을 열어보고 싶었을까? 77. 그러지 못한 아내는 내 손으로 그 핸드백을 열어보이며 참으로 나와는 무관하다는 변명과 행동을 해줄 것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77. 그러나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답답한 분위기를 그냥 견뎌낼 수도 없었다. 77. 무슨 얘기나 하세요? 오늘의 당신은 참으로 이상하셔? 78. 이렇게 말하며 아내는 스스로의 태연함을 꾸며 보이는 것이었지만 나는 그 말소리가 떨리고 있음을 알았다. 78. 사랑하는 아내여 하며 부르고 나를 용서해 주어 라고 울부짖고 싶은 충동이 솟았다. 79. 얼마나 사랑하던 아내냐? 얼마나 섬기던 아내냐? 그 아내를 나는 나의 사랑의 세계에서 추방하고 말았다. 79. 이것이 될 말인가? 가능한 일인가? 내 마음의 가닥가닥, 내 마음의 조각조각, 그 움직임을 죄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아내는 미소마저 지었다. 79. 오늘의 당신은 참으로 이상하셔? 80. 나는 통곡이 터지르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고백하고 용서를 빌리는 충동도 겨우 참았다. 80. 나는 방근숙의 얼굴을 내 눈앞에 그려놓고는 요동도 하지 않고 앉아있었다. 81. 안타까움과 사랑과는 다르다. 지금 항복에 버리면 만사는 영혼이 끝난다. 81. 나는 주문을 외우듯 이런 말을 두 수도 없이 내 마음 속에서 되십고 있었다. 81.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견딜 힘이 극한에까지 온 것이었다. 81. 어쨌든 오해는 마시오. 당신을 살리기 위해, 당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나는 사력을 다할 테니까. 81. 나는 그 핸드백을 집어들고는 밖으로 나왔다. 81. 사람은 어떤 흥분, 어떤 긴장 속에서도 관계를 부리는 것을 잊지 않는다. 81. 나는 아까의 말이 여러 겨우로 통용될 수 있다는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81. 병원 문을 나와 맞은편 풀밭에 앉아 핸드백을 열어보았다. 81. 백을 열자 한 장의 낯익은 사진이 시야에 들어왔다. 81. 근숙과 나와 나란히 해변에 서서 찍은 사진. 81. 이심전심이라고나 할까. 81. 병원을 떠날 예정 시간을 3시간이나 앞두고 나와버렸는데, 81. 방근숙도 마침 병원 문을 나서는 것이 아닌가. 81. 근숙은 풀밭에 앉아 나를 보더니 손을 흔들며 내려오라고 했다. 81. 둘은 신마산 쪽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81. 나는 핸드백 이야기를 대강 간추려 했다. 81.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81. 근숙이 황급히 물었다. 81. 기차간에 같이 앉았던 어떤 여자의 것이라고 했지. 81. 그 말을 그대로 믿던가요? 81. 믿은 척은 하더만. 81. 그러나 자기 자신과 싸우는 눈치였어. 81. 핸드백을 열었 내 용물을 챙기며 한번 따져볼까? 81. 그저 속아줄까? 하고 망설이는 모양이었어. 81. 저도 견딜 수가 없더군요. 81. 그래 뛰쳐나왔답니다. 81. 지금은 대단히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81. 그런데 그 핸드백을 열었더라면 큰일 날 뻔해서. 81. 왜요? 81. 방 선생과 내가 송도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 핸드백을 열자마자 나타났거든. 81. 그 사진을 부인께서 보셨다면 큰일이 났을 거란 말씀인가요? 81. 그렇죠. 81. 방근숙은 시무룩해진 얼굴이 견눈으로 보였다. 81. 그럼 당신은 그 사진을 내 아내가 보도록 트릭을 쓴 것이었어? 81. 어머나. 81. 방근숙은 놀라 소리를 지르고 길 한복판에 서버렸다. 82. 아니요. 아니요. 나는 다급하게 변명을 하고는 81. 얼버무렸다. 82. 핸드백 때문에 당황한 이유를 번연히 알면서 당신이 그렇게 대무르니까 해본 이야기지요. 82. 다시 걸음을 시작했지만 찹찹한 감정이었다. 82. 방근숙도 같은 감정일 것이 뻔했다. 83. 들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들키면 들킨 대로 결단 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83. 병자에게 건강으로 되찾아주려고 최선을 다하자고 약속했고 그렇게 실천도 하지만 84.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단분의 일을 결정하고 싶은 조급함이 이글이글 타는 것이다. 84. 그런데 근숙 씨 표는 어땠어요? 85. 핸드백을 거기에 꽂아 놓았다는 사실을 하고 안절부절 못하였지요. 85. 그 사람은 이상한 눈초로 나를 바라보더군요. 85. 그래 돈이든 핸드백을 마루 위에 그냥 놓고 나온 모양이라고 하고 얼른 가봐야겠다고 했죠. 85. 그랬더니 무슨 유감 같은 게 있나 보더군요. 85. 사고는 났다. 사고는 하고 중얼거리지 않겠어요? 85. 그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핸드백을 잃은 것이 사고 아니냐고 더듬거리더군요. 85. 그러나 쏘아붙이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85. 요즘은 그런 말을 내지도 않는데. 86. 제 아내도 그래요. 사태를 결렬시킬 것 같은 얘기는 참더군요. 87. 이상하죠. 87. 이 편에서 그런 사태를 기다리는 무슨 위험신호 같은 것을 느끼나 보죠? 87.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면 마음도 약간 비굴해지고. 87. 그래 안타깝다는 말이죠? 87. 방근숙이 나를 쳐다봤다. 88. 내 마음을 꿰뚫어 봐야겠다는 눈빛이었다. 88. 나는 아까 아내 앞에서 그 고백하고 싶었던 충동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89. 하고 생각해 보았다. 89. 방근숙을 향한 사랑의 방향은 확실한데 89.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그런 충동을 느낀다면 사람이 지닌 모순이란 참으로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다. 89. 만일 내가 그 순간 뛰쳐나오지 않았다면 바로 그 직후 나는 아내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내 잘못을 참여할 것이다. 90. 만일 그렇게 되었더라면 적어도 이 순간의 방근숙과의 이런 응수는 있을 수 없다. 90. 사람의 운명이라 묘한 것이다. 90. 머리카락 한 가닥 쨈음의 마음 먹이의 동료와 동작과 시간으로 중대한 일이 결정되고 만다. 90. 그때 아내의 얼굴에 한 가닥 눈물이라도 흘러내렸더라면 나는 그 문을 박차고 뛰어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91. 반면 만약 아내가 그 핸드백을 열어봤더라면 만사는 끝났을 것이다. 91. 나는 내 태도를 분명히 했을 것이며 아내도 자기 태도를 분명히 했을 것이다. 91. 약간 불쾌한 말이 오갔겠지만 아내와 나 사이는 그로서 일단 종지부를 찍었을 것이다. 91. 다음 남은 문제는 구질구질한 처리 문제, 법률 문제 뿐이었을 것이다. 92. 내 마음 속에 한 가닥 죄의식은 심어지도 그것으로 인해 다시 남편이 되고 다시 아내가 되는 계기는 영영 사라질 것이었다. 93. 말하자면 핸드백 하나로 인해서 영원한 결별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93. 그것이 분위기의 탓, 한 가닥 심리의 탓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지 않고 지금 덜국화가 핀 이 길을 방근숙과 나는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94.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시죠? 94. 별로? 아니요. 무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셨어요. 95. 그렇다. 그러나 나는 그런 말을 방근숙에게 할 수는 없었다. 95. 운명에 관해서 생각했어. 그렇게 둘러댔다. 95. 운명? 그렇소. 나와 당신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것도 운명. 지금 이 길을 걷는 것도 운명. 95. 선생님. 건수구의 얼굴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긴장된 의조였다. 96. 무언가 지금 숭비시죠? 숨기신 걸 다 털어놓으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97. 그러나 저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껴요. 97. 이 불안만 없다면 선생님의 내면 생활이야 어떻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겁니다. 97. 불안한 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8. 우리 처지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99. 우리가 갈 길은 어떻게 이 불안을 극복하느냐를 시험하는 길입니다. 99.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굳건하게 건설해 나가야 하는 거죠. 99. 불안을 겁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99. 불안을 이겨내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99. 그러니까 그 불안을 이겨내는 힘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99. 방근숙의 심정에 이해는 갔다. 99. 그래 나는 아내에게 참여하고 싶었다는 얘기만 빼놓고 아까의 순간에 진이 의미가 얼마나 컸던가를 설명했다. 99. 영원한 결별이 있을 수 있다는 순간이 극히 우연한 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99. 더불어 그런 순간도 극히 우연한 사건도 핸드백 때문에 생겼다고 덧붙이고 그래서 아까 운명을 덜 먹였노라고 했다. 99. 방근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99. 화창한 날씨 하늘엔 흰 구름이 시원했다. 99. 나는 침울에 지르는 심리에서 벗어나려 다른 화제를 찾고 있었는데 문득 어떤 이야기 하나가 뇌리에 떠올랐다. 99. 방근숙은 예? 나 얘기 하나 할까요? 하세요. 99. 그런데 핸드백이라는 제목으로 모파상 유해의 단편이 하나 될 듯도 하구면요. 99. 목걸이라는 모파상의 단편 소설이 있잖아요. 99. 가짜 목걸이 때문에 평생을 망쳐버린 그런 아이디어를 참고로 해서 핸드백을 둘러싼 아까의 얘기 같은 것을 꾸미면 99. 선생님께서 그런 여유가 있어요? 99. 재능이 있느냐는 말입니까? 99. 아니에요. 그런 생생하고 절실한 사건을 객관화해서 소설을 꾸밀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나요? 99. 마음의 여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99. 그런 무승히 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99. 핸드백으로 얽힌 사연을 따로 꾸미는 여유가 있기는 해도 그것을 믿기로 바로 제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쓸 수 있는 여유는 없지요. 99. 그런데 선생님은 마음 한구석에서라도 제가 일부러 핸드백을 옷구름이 속에 끼워넣었다고 생각하셨죠? 99. 그렇진 않았는데요. 아까 그 비슷한 말을 하시지 않았나요? 99. 글쎄 그런 말을 주고받는 도중에 미끄러져 나온 말이라니까요. 99. 그럼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하세요. 99. 저는 그 핸드백이 옷 보퉁이에 들어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그 순간은 당황했어요. 99. 그랬는데 그 다음 순간부터는 어떤 사건을 예상했죠? 99. 반드시 무슨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믿었죠? 99. 한편 불안하고 한편 기대도 했어요. 99. 선생님이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시나? 그 결과가 무척 기다려졌어요. 99. 급도나고요. 사실은 그래서 안절부절 못했던 거예요. 99. 남편에게 거짓말을 꾸며놓고 뛰쳐나온 것도 무슨 사건이 생겨 99. 제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지어졌으면 선생님이 그때쯤 밖에 나와 계실 거고 99. 그렇지 않다면 아직 안 나와 계실 거다. 이런 추측 때문이었죠. 99. 나와보니 선생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가슴이 울렁했어요. 99. 눈앞이 아찔해지는 느낌이었죠. 99. 여자는 참 강교한 동물이죠. 99. 그랬는데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니. 99. 사건이야 일어났지요. 다만 진전이 없었달 뿐이지. 99. 그분은 핸드백도 열어보지도 않았다면서요. 99.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이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99. 사건이 없었던 것도 진전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99. 사실상 드라마는 시작한 것이다. 99. 사건의 발단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은 하지 않았다. 99. 그 대신에 이렇게 물었다. 99. 사진을 핸드백 위켄에 넣어둔 의도는 뭐죠? 99. 제 마스코트니까요. 저는 항상 사진을 거기에다 넣어두고 매일 몇 번이고 들여다봅니다. 99. 그러면 용기가 나요. 어떤 고통이라도 이겨낼 것 같은 용기가 솟는답니다. 99. 당신이 남편이 그것을 알았을 경우를 상상해 본 적은 있습니까? 99. 고의로 보이려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꼭 보이지 않도록 작용하기도 싫어요. 99. 만일 당신 남편이 그것을 본다면 어떻게 되지요? 99. 그럼 끝장이겠죠? 99. 스스로 일을 폭로해서 해결할 용기는 없어도 그런 사건으로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99. 그런 각오까지를 하고 저는 사진을 핸드백 속에 넣어다니는 거예요? 99. 그렇다면 방근숙이 일부러 핸드백을 옷 보따리에 넣었음이 틀림없을 거라는 의욕이 솟았다. 99. 남편의 건강을 찾아준 후에 사태를 해결하자는 마음도 사실이고 99. 어떤 우연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사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이라면 건숙과 나의 생각은 일치하는 셈이다. 99. 나는 건숙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다가 놓으며 중얼거렸다. 99.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99. 그러나 다시 생각은 병원에 누운 아내의 마음속에 전개되고 있을 드라마로 되돌아갔다. 99. 사람이란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이처럼 가혹할 수 있을까? 99. 희생에는 미덕이 있지 않은가? 99. 그 희생의 미덕으로서 속된 행복점은 따라올 수 없는 진실되고 아름다운 행복의 성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99. 선생님, 건숙이 부르는 바람에 나는 그런 상념에서 깨어났다. 99. 선생님의 부인 참 훌륭한 분인가 봐요. 99. 왜? 어떤 여자라도 어떤 처지에 있는 여자라도 그런 경우 핸드백을 열어보지 않고 순순히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99. 보통의 교양과 수양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99. 그럴까요? 그렇죠. 나와 방근숙의 말에 모두 힘이 빠져있었다. 99. 라이벌인 여자에게 커다란 장점을 발견하고는 다시 한번 불안해지는 방근숙의 마음의 동료가 그대로 표정에 나타났다. 99. 그런 훌륭한 분을 방근숙의 이 말엔 내게서 확신을 얻어내리는 뜻이 사무쳐 있었다. 99. 훌륭한 사람은 존경하면 되지. 99. 이런 정도의 말로는 건숙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것 같았다. 99. 존경할 수 있는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일 아니에요? 99. 건숙씨, 당신과 나를 제외하고는 사랑이란 말을 쓰지 맙시다. 99. 나는 건숙씨 외엔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99. 아내에 대한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99. 몇 번을 되풀여야 알겠습니까? 99. 다만 우리의 행복에 어두운 그늘이 끼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99. 안타까움도 동정도 심지어 존경도 사랑과는 별개의 감정입니다. 99. 그러나 저 때문에 그처럼 훌륭한 분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니 겁이 나네요. 99.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큼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이 크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99. 그런 분의 자리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99. 제가 보기엔 당신이 그 사람보다 몇백배 훌륭합니다. 99. 그건 그분이 지금 병석에 누워있으니까 그렇게 보이겠죠. 99. 일단 건강해지기만 하면 선생님의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 99. 그건 건숙씨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99. 지금 남편이 병석에 있으니까 그렇지 낫기만 하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99. 건숙은 대꾸할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듯이 숨을 몰아쉬고 무섭게 나를 노려보았다. 99.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99.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지 말라고 건숙은 자기 손을 내 손에다 끌어왔다. 99. 둘은 그런 자세로 한참 동안을 끌었다. 99. 선생님 자신 있으세요? 99. 또 그런 소리를. 99. 선생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래요. 99. 이런 분을 제가 알게 되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고 밤새워 생각할 때도 있어요. 99. 그런데 건숙씨, 우리 서로 무조건 믿읍시다. 믿어야 합니다. 100. 한두 번 결혼해 실패한 사람들은 그 과거 때문에 서로를 완전히 믿지를 못해서 다시 실패한다고 합니다. 100. 먼저의 실패는 그야말로 불가피한 원인 때문인데도 100. 제혼자들은 상대방의 실패를 인격결함으로 의심하는 바람에 대수롭지 않은 일로도 그렇게 의심을 한다는군요. 100. 그 남편, 그 아내를 싫어하고 나를 좋아하게 되었으니까 언제 나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100.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점을 조심하자는 겁니다. 100.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결합이 얼마나 절실했던가를, 우리가 놓인 상황이 어떤가를, 100. 아까부터 건숙씨가 자꾸만 보채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100. 커다란 방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도 조그만 홈에서부터라고 합니다. 100. 그런 미드도 좋죠? 100. 또 그런 말씀을, 아니에요. 맹세하시죠. 몇 번이라도 맹세하죠. 100. 그럼 우리는 절대로 신뢰하기로 하죠. 100. 의심하지 않기로 하고, 의심할 재료가 생기면 엉뚱하게 추측하고, 100. 터무니없지 상상을 하지 말고, 단도직입직으로 물어 서로의 설명을 구하도록 합시다. 100. 그렇게 하기로 해요. 100. 방근숙의 맑은 미소를 보는 것처럼 황홀한 시간이란 없다. 100. 나는 그니를 와락 깨안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았다. 100. 아까 단편소설 얘기를 했잖소? 100.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갔는데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100. 하세요. 100. 방근숙의 얼굴이 의리광을 피우는 소녀의 표정이 되었다. 100. 맑고 윤곽이 단정하고 청초한 기품이 있는 근숙의 얼굴은 100. 조그마한 감정의 움직임까지도 민감하게 반영한다. 100. 이러한 근숙과는 몇 천년을 얼굴을 맞대고 살아도 권태로움이 있을 것 같지 않다. 100. 빨리 하세요. 100. 내 지저분한 얘기보다 당신의 얼굴을 그냥 들여다보는 편이 훨씬 충실한 시간이 되겠소. 100. 선생님도 참 말이오. 근숙씨는 정말 아름답소. 예뻐. 그리고 맑고 청초하고. 100. 아이 참. 근숙씨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늘에 깔린 성좌를 보는 느낌이오? 100. 그게 얘기예요? 100. 아니요. 조금더 들어봐요. 100. 성좌를 보는 것과 같은 황홀하고 영원한 감정이 속거든. 100. 또 근숙씨의 얼굴을 특히 그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깊은 호수를 바라보는 느낌이오. 100. 하늘에 비친 깊은 호수. 고요하고 다이내믹한 호수 말이오. 100. 또 근숙씨를 보고 있으면 각양각색의 꽃이 요란하게 핀 화원을 바라보는 느낌이 들어요. 100. 장미처럼 화로운 느낌에 들국화처럼 청초한 느낌에 프라지아의 향기까지 겹쳐 느껴지거든. 100. 선생님 그만하세요. 100. 아니요. 좀 더 들어봐요. 숨이 가빠요. 100. 말만 듣고 있어도 그래요. 100. 너무나 아름다운 말을 한꺼번에 들으니까 소화가 되지 않아요. 100. 근숙씨를 보고 있으면 철학자가 되는 기분이오. 100. 온갖 것이 생각나거든. 100. 인생의 아름다움, 여성의 아름다움에 관한 생각이 별의별 연상을 유발하고는 100. 그것이 더 높은 차원의 사상으로 온갖 올마가거든. 100. 행복해요. 근숙의 탄식이 들렸다. 100. 근숙씨를 보고 있으면 나는 시인이 되어 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 부르고 싶소. 100. 불행도 또한 행복에 통할 수 있게 마련한 여자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싶소. 100. 말하자면 나는 근숙씨를 알고부터 인생을 배우기 시작한 것 같소. 100. 근숙씨를 모르던 시절의 인생은 인생 이전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100. 빨리 얘기나 하세요. 하지요. 100. 그런데 벌써 우리는 신마산의 거리에 들어서고 있다. 100. 어느 다방이라도 갑시다. 거기에 가서 얘기하지요. 100. 방근숙은 이미 마산에 사는 사람이므로 우리는 번호한 다방을 피해야 했다. 100. 다방만이 아니라 거리도 피해야 했고 사람의 눈도 경계해야 했다. 100. 사련이란 남의 눈을 피해야만 하는 사랑을 말한다. 100. 어디선가 본 이 구절이 생각났다. 100. 그러한 사랑에 몰두하는 것은 순풍과 양속을 저버리는 행위다 하는 글귀도 생각이 났다. 100. 그러니까 더욱 부채질을 받은 불꽃과 같이 사련은 맹렬한 힘으로 사람을 휩쓸기도 한다. 100. 도덕을 넘어서는 강한 힘이 있기에 사련이 승리된다. 100. 먼지 냄새가 나는 어떤 다방으로 들었었다. 100. 졸음을 견디며 하품을 하는 내지 하나가 지키는 텅빈 다방이었다. 100. 자리에 앉자마자 방근숙의 재촉이 왔다. 100. 선생님 빨리 얘기하세요. 100. 제 얘기가 그처럼 기다려져요? 100. 그럼요. 100. 건숙 씨는 아침 할 줄 아시네. 100. 아침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100. 선생님의 얘기는 정말 재미있고 깊이가 있고 뜻이 있고. 100. 하지요. 하지요. 100. 이렇게 대꾸하면서 나는 손을 젓다. 100. 2차 대전 때의 얘기인데요. 100. 러시아 단편 소설입니다. 100. 제목은 단추 라는 거고. 100. 나는 이렇게 서두를 꺼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100. 러시아에는 로스토프라는 곳이 있다. 100. 2차 대전 당시 러시아군과 독일군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된 곳이다. 100. 이 로스토프의 수비대장은 네데살대는 사내 아이와 사는 호랍이었다. 100. 마누라는 죽고 없었다. 100. 독일군의 공격이 압도적이어서 로스토프의 러시아 수비대는 후퇴해야 했다. 100. 후퇴할 땐 신속해야 하므로 수비대의 가족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데려갈 수 없었다. 100. 철도는 파괴되었고 그 바구의 교통수단도 없었다. 100. 수비대장도 할 수 없이 어린 아들을 침면에 있는 집에 맡기고 떠나야 했다. 100. 어린아이와 이별해야 하는 수비대장의 마음은 슬픔에 벅찼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100. 아이는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향해 몸부림을 쳐 울며 이름을 불렀고 아버지는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참으며 로스토프를 떠났다. 100. 로스토프에서 후퇴한 수비대장의 마음엔 아들에 대한 걱정밖에 없었다. 100. 로스토프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과감하게 전투에 임하기도 했다. 100. 스탈린그라드에서의 승리에 뒤이어 독일군들은 폐주하기 시작했다. 100. 폐주하는 독일군을 뒤쫓자 이 수비대장은 로스토프로 돌아왔다. 100. 로스토프에서의 그의 임무는 수비대장으로서 그 지방을 지키는 일과 그곳에서 붙던 포로들을 심사감별하는 일이었다. 100. 로스토프에 돌아오자 그는 곧 아들을 찾았다. 100. 아들을 맡겨둔 집은 폭격을 당해서 온데간데 없었다. 100. 이웃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집은 사라져도 사람들은 이미 소개한 뒤의 일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들었다. 100. 하지만 수비대장은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100. 나리감에 따라 환장한 사람처럼 되었다. 100. 그는 자기 임무는 편개치고 매일 거리를 쏟아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음과 같이 물었다. 100. 키는 요만하고 눈은 밤빛이고 머리카른 금발이 4살점 된 소년을 보지 못했습니까? 100.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100. 글쎄요 하고는 그만이었다. 수비대장의 얼굴은 초췌해갔다. 100. 그가 다음 취한 방법은 잡아놓은 포로들에게 묻는 일이었다. 100. 그는 포로를 대할 때마다 물어야 할 사항은 묻지 않고 아들에 대해 묻는 것이었다. 100. 키는 요만하고 눈은 밤빛이고 머리카른 금발이 4살점 된 소년을 보지 못했나? 100. 포로가 모른다고 하면 어떤 때는 권총을 치켜들고 바른대로 말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르치만 주면 최대의 대집을 해주겠다고 탄원하기도 했다. 100. 어떤 독일군 장교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다. 100. 그러나 그 독일 장교는 석상처럼 빳빳한 자세로 모른다고만 대풀이했다. 100. 기진맥진한 수비대장의 눈에 그 장교의 상위 두 번째 단추가 떨어져 없는 것이 보였다. 100. 독일군 군복 단추는 여간에서는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끼 메어 있는데 그 단추가 떨어졌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수비대장의 인상에 남았다. 100. 그는 고함을 지르면서 그 독일 장교에게 나가라고 했다. 100. 어느 날 수비대장은 로스토프 시의 변두리로 아들을 찾아 나섰다. 100. 수십 명을 붙들고 물었는데도 모두들 대답은 한결같았다. 100. 모른다는 수비대장은 로스토프 교회의 어떤 고지 위에 서서 하염없이 시가를 내리다 보는데 그 고지의 중턱점에서 어떤 노파가 땅을 후비며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100. 수비대장은 서둘러 내려가 그 노파 곁에 섰다. 노파는 눈물을 흘리면서 중얼거렸다. 100. 오 불쌍한 로스토프의 어린 아기들. 노파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울면서 땅을 후볐지만 단단히 다져진 땅은 노파의 손톱으로 파이지 않았다. 100. 그저 한탄하는 허망한 작업일 뿐이었다. 수비대장은 노파 앞에 가서 그 까닭은 물었다. 100. 그러나 노파는 그의 질문에 답하지는 않고 울부짖을 뿐이었다. 100. 오 불쌍한 로스토프의 어린 아기들. 수비대장은 노파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젖히면서 물었다. 100. 할머니 얘기해 주시오. 로스토프의 어린 아기들이 여기서 어쨌다는 거죠? 100. 노파는 멍청한 눈으로 수비대장을 바라봤다. 노파의 설명은 지리밀려라고 맥락이 잡히지 않았다. 노파는 이미 실성한 사람이었다. 100. 그러나 노력한 결과 수비대장은 노파의 어린 손자가 많은 아이들과 함께 거기서 죽었다는 것. 100. 거기는 원래 깊이 파놓은 우물이었다는 것. 100. 독일군이 원수의 새끼들을 그냥 두면 앞날에 화근이 된다면서 로스토프 근처에서 어린아이들을 죄다 붙들어다 거물에 집어넣고는 헐그로 메웠다는 것 등을 겨우 알아낸다. 100. 수비대장은 급히 시내로 돌아와 부하들에게 연장을 떨게 하고 다시 그 잘로 왔다. 100. 헐그를 파내는 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다져지고 얼어붙어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었다. 밤으로 접어들고도 작업은 계속되었다. 100. 대여섯 시간이 지나자 우물 속에서 어린아이의 시체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100. 꽁꽁 얼어붙어서 시체는 숨질 때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었다. 100. 수비대장은 시체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미친 사람처럼 그 시체를 안고 얼굴과 몸뚱이를 살폈다. 100. 드디어 열몇 번째 시체를 부둥켜 안은 수비대장은 기절하고 말았다. 100. 그 시체가 바로 그가 그처럼 찾아 헤매던 자기 아들이었던 것이다. 100. 부하들의 간호로 수비대장은 정신이 들었다. 100. 그는 아들을 안고 숙소로 돌아왔다. 옷을 벗기고 물로 전신을 닦았다. 100. 흙덩어리를 떼어내고 나니 아기는 잠든 것처럼 보였고 죽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100. 그런데 몸을 닦다가 아들의 오른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100. 아이의 굳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풀었다. 100.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우두둑하고 들렸다. 100. 통곡을 참으면서 손가락 전부를 풀었다. 100. 그 손바닥엔 단추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100. 불빛에 가까이 비춰보니 독일군 장교복에 달린 단추였다. 100. 단추. 그는 나지막하게 신음했다. 100. 단추가 웬일일까? 100. 그러자 그의 뇌리에 번개같이 서치는 한 장면이 있었다. 100. 우물에 집어넣으려고 독일군 장교가 아들을 번쩍 집어들었다. 100. 우물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아이는 기겁을 하고 울부짖었다. 100. 내두른 손에 잡힌 것이 있었다. 100. 그것이 단추였다. 100. 아이는 그 단추에 한사코 매달렸다. 100. 독일군 장교는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때려 했다. 100. 그 결과 아이는 그 독일군 장교의 단추 하나를 떼어지고는 우물의 나락 속으로 떨어졌다. 100. 그 이상의 지옥이 또 어디에 있을까? 100. 수비대장은 광란한 의식 위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장면을 지어버리러 몸술이 쳤다. 100. 그런 지옥이 있을 수 있을까? 100. 수비대장은 스스로의 의식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차렸다. 100. 놈이 이미 전사하고 없다면 그만이지만 포로수용소 전체를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원수놈을 찾아야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100. 어떤 악마같은 놈이기에 그처럼 무자비한 짓을 했나? 100. 수비대장이 내리에 서치는 것이 있었다. 100. 그것은 위에서 두 번째 단추가 떨어져 나간 상의를 입은 며칠 전 신문한 독일군 장교의 모습이었다. 100. 원수는 바로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르지. 100. 그는 아들을 깨끗이 씻어 새 옷으로 갈아입혀 침대에 눕히고는 커튼을 치고 앞방으로 나갔다. 100. 침착하게 차리고 앉아 오른손에 단추를 쥔 채 부활을 시켜 그 독일군 장교를 불러오도록 했다. 100. 수비대장은 조용한 의조로 물었다. 100. 양심대로 말해주게 자네. 100. 키는 요만하고 눈은 밤빛, 머리칼은 금발이 4살점 되는 소년을 못 봤나? 100. 본 일이 없다. 수비대장은 금새라도 터져나오르는 고함을 간신히 참고 다시 물었다. 100. 자네는 고향의 아이를 갖고 있지 않나? 100. 없다. 그럼 자네 상의의 그 두 번째 단추는 어디로 갔지? 100. 마음의 탓인지 수비대장의 눈에는 이 물음과 동시에 독일군 장교의 몸이 꿈틀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100. 그러나 대답은 태연했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떨어져 버렸다. 100. 독일의 군복 단추가 대수롭지 않은 일로 떨어질 정도로 허술한가? 100. 아무리 독일 군복이라고 서니 그런 결함도 없겠나? 100. 닥치라 이놈. 수비대장은 책상을 치고 일었었다. 100. 이 단추는 누구 거지? 100. 자기 코앞으로 쑥 내민 손바닥 위 단추를 보자 독일 장교는 섬찔한 것을 만난 것처럼 몸을 피했다. 100. 수비대장은 그 단추를 독일군 상의의 그곳에 갖다 대보았다. 100. 일순 만사는 확실하게 까닭이 밝혀졌다. 100. 나가라 이놈. 당장 나가라. 캠프에 가서 기다리라. 당장의 총살이라도 하겠다마는 니놈을 그처럼 호락호락하게 죽여주지 못하겠다. 100. 독일군 장교가 사라지자 수비대장은 단추를 자기 오른손으로 꼭 쥐어보면서 통곡을 터뜨렸다. 100. 얘기라야 이거요. 대수롭지도 않은 것을 갖고 뻐기기만 한 셈인데 어때요? 100. 사람이 그처럼 무자비할 수 있을까? 소름이 끼쳐요. 100. 방근수가 소름이 끼치는 동작을 했다. 100. 그 얘기만을 듣고도 그럼요. 선생님의 얘기에 무엇을 할까? 대단한 박력이 있어요. 100. 박력? 그래요. 우리 동양의 문자에는 청망화회, 소위 불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 하늘의 건물은 넓고 넓어서 성긴듯 하나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서양의 말, 아니 성서엔 섭리의 맷돌은 서서히 돌아가되 가늘게 간다는 말이 있고요. 단추가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핸드백도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런 뜻은 아니고 피하지 마세요. 핸드백 때문에 그런 카타스트로프가 올 것이란 뜻이 그 얘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 불사!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단추는 당하는 독일 장교에겐 그 죄를 모면하게 못하게 한 계기로서 불리했지만 수비대장에겐 유리한 단서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요? 건수구의 입 언저리엔 아이러니한 웃음이 일순 돋았다 꺼졌다. 핸드백도 우리의 사랑을 굳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아주 고생스러운 그리고 어색한 해석이네요? 해석이네요? 해석이 필요 없지 않아요? 우리의 각오와 실천이 문제지. 그렇긴 해요. 나는 천리 말리도 간다는 일대 용기를 갖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당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핸드백 문제를 갖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건 그만둡시다. 둘은 쾌활하게 웃었다. 돌이라는 웃음소리에 졸고 있던 레지가 잠을 깬 모양으로 이쪽을 봤다. 그러고는 의미도 없는 웃음을 띄워 보였다. 그런데 인생이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모두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명심해야겠지요? 커다란 제방도 보잘것없는 틈소리로 터진다 하고 실제로 성냥개비 하나로 가솔린 탱크 하나쯤 예사로 폭파시킬 수 있으니 말입니다.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건? 뻔한 얘기인데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죠. 그런 것도 천재가 조명하면 예술재료가 되니 재미있지 않아요? 건숙 씨는 그런 천재의 조명을 느낀 일이 있나요? 저는 워낙 천학비제하니까 제법 문자도 쓰시네요? 아니에요. 못파상의 소설에서 특히 천재의 조명을 느껴요. 예를 들면 목걸이라든가 끄나풀이라든가 더욱이 끄나풀이란 단편에 목이 메었지요. 중학교 때 영어 교과서에서 읽었는데 끄나풀 하나 주었다가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고 그 오해를 풀려다가 자꾸만 시붕창으로 몰려들어가는 경과에 숨이 막힐 듯 했어요. 나는 못파상보다 최오프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요. 예를 들면 육호실 같은 것. 어떤 내용인데요 그건? 공연히 건강한 사람을 미친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무시무시하지. 그 얘기를 해 줄 수 없어요? 최오프의 작품은 얘기로서 할 수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 점이 못파상과 다르죠. 못파상의 작품은 그 예술적 향기가 불가능하더라도 얘기의 기분까지는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최오프의 소설은 얘기가 예술적 향기와 밀착에 있기에 따로따로 떼어서는 생명이 죽고 말아요.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하시는 말이죠? 춤만에 제가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셔야 합니다. 최오프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는 그 다방에서 나왔다. 밤차로 진주로 가시겠어요? 방근숙이 물었다. 나는 망설였다. 핸드백 사건이 터진 날이어서 나에겐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테스트 받는 냄새가 강하게 느껴졌다. 이왕에 가야 할 몸, 밤차로 가지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뜻밖의 말을 하지 않는가. 빨리 혼자가 되셔서 핸드백 때문에 부인에게 준 충격에 대한 반성도 하셔야겠지요? 붙들어주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일 새벽차로 가겠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때려 반격했다. 그럼 붙들어주기를 원하세요? 가시기를 원하세요? 어느 편으로 생각하시오?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시니. 책임 회피가 다 뭡니까? 분명히 하시오. 새벽차로 가셨으면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고단하시지 않을까 해서 미안해서 그렇죠. 그럼 저는 내일 새벽차로 가겠습니다. 자꾸만 시들어갈 것 같은 반근숙의 얼굴에는 금세 생기가 돌았다. 나는 새삼스럽게 나에 대한 근숙의 애착을 느끼고 그 느낌으로 해서 근숙에 대한 나의 애착의 크감을 느꼈다. 근숙의 하숙집에서 저녁밥을 먹고 통금식관까지 놀다가 여관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우선 여관부터 잡아놓기로 했다. 바로 역 앞에 있는 여관을 예약하고 돈부터 치러놓고 근숙의 하숙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걱정이었다. 하숙집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소? 노인 부부여서 괜찮아요. 노인이 더 호기심이 많을 거요. 오래 있다가 선생님이 나타나는 것보다 하숙하자마자 나타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만 그들도 일요일마다 나타나는 친척이 있구나 하고 예사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지만 걱정도 많으셔. 그런 문제는 제게 맡겨둬요. 맡긴다고 해도. 또 그런 말씀. 저는 여차하면 학교를 그만둘 각오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장난도 아니고 평생에 크나큰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하숙집 주인점은 어떤 의미로든 포숲에 놔야 할 게 아니겠어요? 저는 선생님을 약혼자라고 소개할 셈이에요. 남편의 존재는 말도 안 했고요. 다만 가까운 친척이 요양소에 있다고만 말해두었어요. 그리고 제가 든 방과 주인 방과는 다른 집으로 떨어져 있어서 괜찮아요. 그럼 돼서 사실 그만한 각오점은 있어야겠습니다. 조금 더 하숙주인과 익숙해지면 선생님이 마산 오실 땐 제 방에서 주무시게 할 작정이에요. 무엇이 어째? 나는 적이 당황했다. 당황하는 나를 보자 근숙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니까 친숙해진 디라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제 방에서 주무실 땐 제가 주인 방을 빌릴 거예요. 주인 집엔 방이 두 개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야 나는 겨우 안심했다. 근숙은 그런 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제가 그처럼 부주의한 여자인 줄 아세요? 근숙의 방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 놓았을 때 나는 먼저 그 소박한 분위기에 놀랐다. 갓 이사를 하고 새롭게 꾸민 방이고 보니 소박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부족한 소박함이 아니라 소박 그 자체로서 충분히 호화로웠다. 가을풀과 꽃을 거린 여덟 폭머리 병풍이 아랫목 쪽으로 둘려있었고 서창 쪽으로 문갑을 겸한 화류 책장이 단정하게 놓여있었다. 책상 오른편에 책 상자가 놓여있었는데 필요한 책 이외를 진열에 놓는 익려감이 없는 청결이었다. 벽에 베토벤의 초상과 모차르트의 초상이 마주보는 형태로 걸려있는 것은 그들을 숭배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음악을 공부하는 근숙에게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 밖엔 윗목으로 단정하게 깨어놓은 자라 자리 이불이 있었고 옷장이 한 채 있을 뿐 벽에 걸린 것도 꽃병 하나 없었다. 책상 위에 조그마한 액자가 있어 그 액자에는 아까 근숙의 핸드백 속에 있던 것과 똑같은 사진이 꽂혀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시선을 이곳저곳으로 두리번거렸다. 아무것도 없죠? 근숙이 제떨이 대신 쟁반을 꺼내놓으며 이렇게 물었다.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있네요. 내 대답은 공연한 객담이 아니었다. 꼭 그와 같은 느낌을 가졌던 것이다. 나는 방근숙의 취미와 교양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다. 이때까지 쓰던 것은 하나도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지 모든 것이 새 것이다. 나는 병풍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누구의 것이죠? 제 고모님이 그린 거예요. 고모님? 나는 놀랐다. 그림엔 전혀 문이 아니지만 동양화 감상에서 뒤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예, 고모님의 그림입니다. 고모님은 그 가혹한 세월 동안 그 가난 속에서도 그림을 그리는 취미를 갖고 왔지요. 놀랐지요?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근숙의 고모라는 분을 희귀한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궁아리만큼의 가난 속에서 이러한 취미를 가꾼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또 그 환경을 위신 있게 견디며 살았는지 모른다. 근숙 씨의 고모님을 꼭 한 번 뵙고 싶은데요. 한 번만이 아니라 평생을 모실 수도 있어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오호, 그날. 그러나 언제 그날이 올 것인가. 나는 갑자기 우울해졌다. 그날을 있게 하려면 우리는 적어도 두 사람의 희망을 짓밟아야 한다. 그들에게 건강을 찾아준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을 준비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한편 나와 근숙과의 그날은 남의 희망을 짓밟는 한이 있더라도 만들어 볼 만한 날이면 틀림이 없다. 그날이 오면. 나는 중얼거리며 힘차게 근숙의 손을 잡았다. 손을 잡자 근숙은 와락 내 무릎 위에 얼굴을 묻었다. 길게 비스내린 머리 다발이 갈라져 생신한 과육처럼 목덜미가 나타났다. 나는 머리를 쓰다듬다가 목덜미를 쓰다듬다가 등뼈가 가는 방향으로 어루만졌다가 하면서 근숙 위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근숙은 내 손을 찾았다. 나는 손을 그녀에게 맡겨두었다.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데 보지 않으면 보고 싶고 보면 몸 어딘가를 만지고 싶고 이래서는 안 될 텐데 이래서는 안 되죠. 근숙의 말은 흐느끼는 것 같았다. 우리는 송도의 밤에 있었던 일은 의식으로 치르기로 했던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의식으로 치르고 그 뒤는 일체 그런 관계를 그날이 오기까지는 되풀이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사랑하는 것과 육체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과는 구별합시다. 이런 말도 있었다. 사랑한다는 사실을 가지고는 떳떳할 수 있지만 육체의 유혹에 넘어간 사실로서는 떳떳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했었다. 우리는 이 밤을 사랑을 증거세우는 의식으로서 잘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상 대풀이하는 것은 피차를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념. 이것은 나와 근숙사에서 꾸며낸 사랑의 윤리이며 논리였다. 불의의 관계란 무엇이냐. 성실하지 못한 관계를 말한다. 성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불의를 불의로 알면서 그냥 흘려버리는 태도다. 나와 근숙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깨끗해야만 했다. 동정과 처녀가 만나는 것 이상으로 청정해야 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럴 수가 없을 때는 우리의 주관적 노력으로서도 그렇게 규제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온몸이 뜨거워하는 욕망을 느끼면서 이를 악물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순간에는 근숙의 머리칼에 뺨을 부비고 있었다. 이처럼 숨막히는 시간이란 뭐냐. 시련이냐. 유혹이냐. 행복의 의지냐. 나는 외쳐보고 싶은 심정마저 떨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이 회오리 바람을 일겨내야 한다. 이것이 위심이다. 이것이 행복의 의지이다. 근숙이 내 무릎 위에 엎드린 채 나의 손가락을 물었다. 아픔보다도 날카로운 쾌감이 전유처럼 내 육체를 달렸다. 왼손으로 느껴지는 근숙의 육체는 잔잔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근숙도 힘껏 견디고 있는 것이다. 말은 없으면서도 서로의 피부를 통해서 절박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안 될 일이죠? 안 되지. 안 될 일이죠? 안 되지. 안 될 일이죠? 안 되지. 육체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정신이란 도대체 뭐냐. 정신을 이기지 못한다면 사랑이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전등이 켜졌다. 근숙은 와락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밖으로 나갔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주인집의 식사를 부탁을 해 가슴이 분명했다. 그러나 돌이 난 행동이 약간 궁금하기도 했다. 이었고 근숙은 차와 차찬을 들고 들어왔다. 차 대접도 안 하고 유난히 광채가 빛나는 눈으로 우스 보이며 단정한 솜씨로 차를 따랐다. 대만에서 온 차라고 합니다. 우롱차라나요? 나는 차찬을 들었다. 향긋한 냄새와 조금 찐듯한 맛이 있는 차를 조금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일제 때 배운 문틀에 대만의 명물이 무엇이냐. 사탕에 바나나에 우롱차라는 것이 있었지요. 선생님의 기억력은 대단하셔. 방근숙은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조금 있더니 밥상이 들어왔다. 초라한 밥상이죠. 근숙이 미안해하는 표정이었다. 천만에 하숙집 밥상이 이 정도면 좋은 편이지. 자취할까 하고도 생각했지만 하숙을 해놓고 자취하기도 무엇하고. 근숙은 밥상에 뚜껑을 챙겨들면서 말했다. 자취를 하다니 하숙하면서 특히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별도로 만들어 먹으면 될 것을. 그런데 먹고 싶은 것이란 도통 없거든요. 이마를 맞대고 숟가락질을 하고 있으니 먼 옛날부터 근숙과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근숙은 내 몫의 밥그릇을 아무 말도 없이 상 밑으로 내려놓고는 자기 목 밥그릇을 내 앞에다 놓았다. 한 그릇 밥을 같이 먹자는 것이다. 나는 불현듯 고통스러운 현상에 사로잡혔다. 신혼시절 근숙은 자기 남편과 그렇게 식사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데 그것이 말이 되고 밖으로 나와버렸다. 한 그릇 밥을 같이 나눠 먹고 다 먹고 나면 또 한 그릇을 올려놓고 하는 식의 식사법. 이건 어디에서 배운 거죠? 근숙의 얼굴이 일순 붉어졌다. 혹시 그의가 건강했을 때 이렇게 한 것 아닌가요? 울거진 근숙의 얼굴이 환한 표정이 되었다. 선생님은 지금 저를 모욕하고 계십니다. 모욕이라니. 저는 누구와도 이처럼 식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저는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쓰던 것은 하나도 갖고 오지 않았다는 근숙의 성격으로 봐 틀림없을 이야기였다. 나는 사과했다. 사과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저는 선생님과는 언제나 이렇게 식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는 그럴 수도 없고 너무나 행복하면 식욕을 잃는가 보다. 나와 근숙은 그 한 그릇의 밥을 다 먹지 못했다. 상을 물리고 상을 물리고 다시 마주보고 앉았다. 가을의 밤이 서서히 닥쳐오고 있었다. 고단하실 텐데 그럼 먼저 누워 계시죠? 근숙이 이불을 깔고 베개를 갖다 주었다. 그럼 잠시만 실례합니다. 나는 자리에 누웠다. 사실 피곤한 하루였다. 아침에 있었던 핸드백 사건, 그것을 갖고 긴장했던 병실에서의 일, 뒤이어 근숙과의 응수, 팔과 다리를 뻗으며 커다란 하품을 했더니 근숙이 다가왔다. 좀 만져드릴까요? 암마도 할 줄 아십니까? 여학교 때 조금 배운 것이 있어요. 그럼 복습을 하실 셈이군요. 피아노 연습을 하는 셈으로 해보죠. 근숙의 손끝은 요령있게 움직였다. 여태껏 암마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는 어떻게 판단할 줄 몰랐지만 몸에 뺀 피로가 근숙의 손끝에서 풀려나가는 것 같지만 느껴졌다. 이건 전문가 솜씨 아니요? 아침일락 마세요. 아침이 아니라 진정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나는 선생님의 전용 안마사는 될지언정 딴 사람 안마는 안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고모님을 주물러 들었어요. 당신의 장점을 덜 먹이면 하면 고모님이 튀어나오는데 약간 질투를 느낍니다. 방근숙은 쾌활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질투하실만도 하지요? 내가 좋아하는 고모님이니까. 이 말을 듣자 나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러고는 조금 망설이다가 물어봤다. 근숙씨, 그 고모님이 나와 당신과의 관계를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근숙의 답이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는 다시 물었다. 그래도 근숙의 대답은 없었다. 나는 초조해졌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고모님은 우리들 편입니다. 근숙의 입에서 겨우 이 말이 흘러나왔다. 우리들 편이라니? 저는 우리들의 관계를 고모님에겐 죄다 말씀드렸어요. 고모님은 하룻밤동안 대답하지 않으시더군요. 새벽 역해야 제 어깨를 안아주면 불쌍하다고 하시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는 주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안마하는 근숙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피곤하실 텐데 조금 누우시지요. 나는 근숙을 내 팔 안으로 끌어당겼다. 근숙은 순순히 내 품 안으로 들어왔다. 앞 이마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젖혀 올리며 나는 대리석같은 근숙의 이마에 뜨거운 김을 불어주었다. 근숙의 몸을 꿈틀하면서 눈을 감았다. 긴 속눈썹이 전등불을 받아 눈 언저리에 거윽한 그늘을 지었다. 그 운명과 더불어 일체를 내게 맡겨버린 무저앙의 자신은 감동적이었다. 의지가 필요한 건 나였다. 내 행동, 내 의지대로 이 여자는 나를 따라올 것이었다. 나는 그런 근숙을 그만두고 그냥 밖으로 나올 장면을 상상해두었다. 상상할 수가 없었다. 몇 밤 몇 날의 번민을 피차의 가슴에 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육체의 유혹에 이끌려 정신의 주도권을 잃는 것과 정신의 주도권 아래 육체를 규제하는 것과는 다르다. 송도의 밤이 의식일 수 있다면 이 밤도 또한 의식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은 벅찬 시련이 있었던 날이다. 자칫 잘못 풀었으면 오해의 더미 위에서 요동도 못할 뻔했다. 이 모든 우리의 시련을 거룩한 의식으로 컨슈메이트, 컨슈메이트는 극점에 달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컨슈메이트 할 필요도 또한 있는 것이다. 만들어낸 변명이 아니었다. 감정의 자연스러운 명령이었다. 사랑이 있으면 일체의 행동은 허용되지 않을까. 빠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끌어 나가면 된다. 무서운 것은 육체가 정신의 굴레를 벗어나 제멋대로 상대를 욕망하고 장수와 때를 가리지 않고 덤빔으로써 냉음한 교획의 좌절을 가져온다면 희생만 있고 보람은 없게 되는 사태다. 지금 나와 근숙이 당면한 위험은 바로 그런 사태였다. 근숙은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박차버릴 용기와 각오로서 충만해 있다. 그런데 내게도 그런 위험은 없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있지만 근숙에겐 그런 것도 없다. 파멸해서 좌절해서 우리를 구하는 것은 의지력밖에 없는데 그것을 내가 담당해야 한다. 나는 근숙의 머리칼을 예무와 어깨를 으루만지며 점점 타오르는 정념을 강하게 느끼면서도 너무나 벅찬 앞길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사는 송도에서 시작하고 송도에서 끝난 것인데 망설일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래는 가속도라는 것도 있다. 송도의 밤 같은 밤을 되풀이하다가는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못할 궁지에 빠질 것이 뻔하다. 한시도 근숙의 곁에서 떠나기 싫어할 것만 같았다. 낭뜨리지기건 어디건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 될 것만 같았다. 나는 근숙을 아는 팔에 힘을 주면서 여름밤 불을 향해 덤비는 불나방을 생각했다. 어찌할 수 없이 자밀의 불꽃으로 뛰어드는 나방의 처참한 운명. 근숙과 나와의 행복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의 절대적인 의지의 힘이 필요하다. 굳은 의지력만이 우리의 행복을 마련한다. 그러나 그 의지력이 나에게 있을까? 나는 지그시 감은 근숙의 눈위에 가벼운 입김 섞인 키스를 남기고 근숙의 입술로 옮겨갔다. 일체의 말문을 서로 막고 막으면서 말이 필요 없는 사랑의 자기표현이 키스가 아닐까? 나는 이어 근숙의 가는 허리를 안았다. 본래 하나였던 육체가 어쩌다 갈라져 있다가 다시 하나로 융합되는 동작. 벌써 내겐 내가 없어지고 근숙에겐 근숙이 없어졌다. 나는 근숙이 되고 근숙은 내가 되었다. 탐스런 유방에 손이 닿았을 때 그 감촉은 아득한 옛날부터 맥맥히 흘러온 생명의 흐름에 대한 감촉이었다. 벗겨져 나가는 의상은 일체의 가식을 벗어져 치는 의식을 닮았고 인간 이전의 고귀한 존재로 되돌아가기 위한 절차였다. 나는 근숙의 육체에 있는 어떤 기공도 빼놓지 않고 외우려고 했다. 그 육체가 간직한 리듬을 손가락 끝에 낱낱이 외워두려고 했다. 오른쪽 어깨 위에 아슴풀에 홍조를 띈 반점은 백설의 바탕 위에 핀 무늬처럼 아름다웠고 가슴에서 허리로 흘러내린 선에는 명장의 손끝을 연상하게 했다. 드디어 나는 근숙의 더운 깊은 곳으로 환몰된 나 자신을 느꼈다. 근숙도 일체의 말문을 닫고 그 팔과 다리는 나 외의 아무것도 원치 않는 박력과 호소를 지닌 하나의 촉수로 화했다. 우리 앞엔 행복도 없고 파멸도 없고 현실도 없고 그러니 좌절도 없었다. 영원한 황홀, 이 황홀감을 방해하는 조건에 대한 단호한 거절이 있을 뿐이었다. 세계는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시작한다. 근숙은 한마디 말도 필요 없다는 듯이 입에 수건을 물었다. 이렇게 해서 역사는 시작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파멸도 겁내지 않는 인간의 생명력이 행복의 치열한 몸부림을 하는가 보다. 이었고 근숙은 눈을 뜯다.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행복의 실상을 보는 눈이었다. 근숙을 바라보는 내 눈에도 역시 그러한 빛깔이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제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 밖엔. 신음하듯 외마리를 속삭이고 온 근숙은 나를 안았다. 나도 근숙을 힘껏 안았다. 안기고 아는 나와 근숙의 귀에 돌연 벌레소리가 들려갔다. 카랑카랑하면서도 가날편 벌레소리. 이 행복을 찾기 위해 실로 긴 세월을 걸었다. 이런 느낌이 실감으로써 가슴속에 고였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 이런 느낌이 새삼스럽게 속 끝이 올랐다. 다시 생명의 노래는 시작되었다. 가을 벌레의 노래를 반주로 우리의 육체는 다시금 세계를 그 흐름 속에 발견하는 리듬에 실렸다. 다시 한 번 근숙은 수건을 입에 물었다. 육체란 이처럼 아름다운 것일까? 매력 있는 것일까? 시간은 정지했다. 근숙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통금 시간 직전에 가까스로 여관으로 돌아온 나는 십사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황홀한 꿈과 현실적인 애착이 각가지의 상념을 엮어내는 까닭의 피로도 일종의 쾌감이 되었다. 나는 항상 내가 두려워했던 사태에 이르렀음을 알았다. 내가 두려워한 사태란 우리의 의지로서 사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사태에 휘말려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나 나는 좋다고 했다. 독을 마시려면 접시까지 마시란 말이 있다. 나에겐 그만한 용기가 있다. 방근숙은 이미 나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존재이고 보니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결과는 뻔한 것. 그 과정에 완급이 있을 뿐이다. 나는 새벽 기차를 타지 않기로 했다. 진주로 가는 것을 하루쯤 늦추기로 했다. 그렇게 작정하고 나면 변명의 재료는 얼마든지 나타난다. 하루 이틀 결근한들 대단한 것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음 먹고 늦잠을 자려고 했는데 새벽에 증거장에서 전송하겠다며 찾아온 방근숙이 머리맡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일어나 앉았다. 가시지 않아도 돼요? 근숙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이미 각오한 바 있으니 지금부터는 대담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대담하게 행동하겠다는 것과 그날 진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 것인지 근숙은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그러한 근숙을 보고 나는 약간의 설명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방 선생과 같이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래 하루쯤 결근해도 대단할 건 없을 거고 그것보다도 우리의 일이 긴박하다고 판단해서 진중하는 것을 보류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근숙은 신중론을 들고 나왔다. 절제하고 근신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획은 먼 훗날까지를 위한 것이니 피차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건 이때까지 내가 해온 말 아니오? 그렇게 말하기 근숙은 웃었다. 하여간 됐어요. 한쪽이 흥분하면 다른 한쪽은 냉정해지니 근숙은 날이 밝을 때 여관을 나서다가 누구에게 보이기라도 하면 탈이라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근숙이 퇴근 후 만나기로 했다. 근숙은 핸드백 속에서 하숙직 열쇠를 꺼내 내게 넘겨주었다. 제가 없어도 방에 들어가 기다리시지요? 그 날 나와 근숙의 사이에는 다시 한번 치밀한 계획이 세워졌다. 병원에 있는 두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엔 변동이 없었으나 그 어느 때까지 서로들의 몸과 짐에 조심하자는 조건은 무너뜨리기로 했다. 정신의 사랑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가 보다. 육체의 사랑이 정신의 사랑을 더욱 굳게 만든다는 상식을 들어왔으나 남녀의 사랑이란 원래 영과 육이 일치되는 데서만 보람을 다할 수 있다는 실감을 절실히 느꼈다. 화살은 화를 떠났다. 가는 데까지 가보는 것이다.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근숙과 나는 몇 번이고 다짐했다. 한글자막 by 김태현 아멘